아빠는 한국에 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볼 수 있다고 말해줬다 SPO 고승경 님이 현장 지원 요청해서 데려왔고요 학교 지도 중에 어떤 여학생을 끌고 가는 걸 봤답니다 고승경 님이 제 생각엔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보세요 누구 때릴 일들은 아닌 것 같은데 숨 좀 줘볼래? 나 고등학교 때 집에 가는 길이면 돌들이 막 날아와서 날 때리는 거야 집에 와서 내 몸을 보면 온몸이 멍투성이였어 그래서 어떻게 멈췄어요? 첫 곡 찾고 싶은 게 있는데 아멘 하늘